There was 대회가 동사 앞에 나올 때 회사가 잔죠. 있었습니다. Nothing 하나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Else 그 밖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In the room 그 방 안에는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Sept가 잡다거든요. X가 바깥입니다. 잡아서 바깥으로 빼내다 제외하고 Chest 괴 한 괴의 괴의 일일이 생겼죠. A drawers 서랍장 한 서랍장을 제외하고는 어 나오고 오브가 나오면요. 그냥 쓱 지나가는 표현이고 뒤의 말을 설명하기 위한 단위 같은 거죠. 블루 파란색으로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데코레이트 장식된 트렁크 여행용 가방 트렁크 여러가지죠. 자동차 트렁크 그 다음에 코끼리 코 나무 몸통 여기서는 여행용 가방이 되겠습니다. 여행용 가방 In the corner 모퉁이 모퉁이 여기는 힙 힙 힙 더미 한 더미에 커스티 스타러스 커스티의 인형들 파일 스탯 더미 더미를 썼다. 쌓아올려진 In a small rocking chair 작은 rocking chair 흔들자 락크가 마구 흔들자 대시들어 있습니다. The flash light beam 그 손전등 광선은 빛은 터치트 만졌습니다. each 각각의 것을 인턴 순서대로 차례로 턴이 순서의 뜻이 있죠. angrily 화를 내면서 the officer 그 장교가 turned 몸을 돌렸습니다. the world the 뭐뭐 쪽으로 world 쪽으로 the bed 침대 쪽으로 get up get up 일어나 he ordered order 지시하다 그는 지시했습니다. come out 밖으로 나와 here 여기로 텅 trampling 트람블링 트람블 떨려 and followed, followed, 따라가다, followed, 따라갔습니다. 힘, 글을 주어 운사 끝난 다음에 ing, 뭐뭐를 하면서 brush, 솔로 스치듯이 스치면서 past, 뭐뭐를 지나서 past가 지나가다죠. past, 지나서 the two remaining, 그 두 명의 remaining, 남아있던 remaining, 남아있다죠. ing, 남아있던 officers, 장교들을 지나서 in the doorway, 문간에 문, 통로에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요. two more, the living room, 거실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emery, emery는 looked, 보았습니다. around, 주변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these, 이것들 three, 세 명의 유니폼, 제복을 입은 남자들 자, 들이 두 번 나왔죠. 저희 한국 사람들은 들을 마지막에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제복을 입은 남자들은 different 다른, 달랐습니다. from, 뭐뭐로부터 인데요. 원래 뜻은 한국 사람들은 뭐뭐뭐와 다른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from을 뭐뭐로 해석합니다. 뭐뭐로와 달랐습니다. ones, 것입니다. 겉들과 여기서는 men을 설명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on the street corners 거리, 모퉁이에 있던 the street soldiers 길거리에 있던 군인들은 were, 이었습니다. often 자주 young 젊었습니다. 어렸습니다. sometimes 가끔은 it is 불편해하는 불안해하는 불안해했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안절부절못했습니다. and 그리고 and Marie and Marie는 remembered 기억했습니다. how 어떻게 did you rap 길이인데요. 목이 긴 독일군의 별명이죠. 그 길인이 head하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headlet let let 이전에 let 시키다 시켰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과거 그 일을 시킨 것은 그 이전 그러므로 고음은 잠시 동안 시켰다 is harsh 가혹하고 거친 pose 자세가 sleep 이끌어져 없어지다 이끌어져 없어지도록 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웃었는지를 acoustic 커스티에게 동서가 연달아 나오면 뒤에 하도록이 나오죠. 미끄러져 없어지도록 그때 to가 있어야 되는데요. let 은 학교에서 배우셨던 사역동서입니다. 하마리 헬프는 뒷동서 앞에 to를 못쓰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원형만 보입니다. but 그러나 these men 이것들 남자들 이 남자들은 were older 더 나이가 들어있었습니다. and their faces 그리고 그들의 얼굴들은 were set set 고정시키다 단단히 두다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급히 동서 단단히 두어져 있었습니다.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맷물을 가지고 앵거 화 화남 얼굴에 화가 난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젊은 군인들은 아마 징병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끌려온 사람들일 겁니다. parents 그녀의 부모님들은 were standing 서 있었습니다. the side 엄마 옆에 사이드가 옆쪽이거든요. 옆쪽에 있는 옆쪽이죠.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의 옆쪽에 서 있었습니다. 주호동사가 끝났네요. 주호동사가 끝난 다음에는 다 상태입니다. that face is tense 그의 얼굴들은 tense한 상태로 긴장된 상태로 but the costume was nowhere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는 곳에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inside 시야 시야 안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곳에도 없었습니다. thank 누구 누구에게 감사하다 감사드립니다. good is good is good is god 신의 다른 표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때네요. 커스티 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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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티가 잠을 잔다는 것이 흐르 통과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almost nearly 거의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잔다는 사실을 감사했습니다. if they had awakened her if 뒤에 head it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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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의 반대입니다. 이미 과거에 끝나버린 사실을 뒤집어서 가정을 만들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말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말에 없는 것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웨이큰 깨우다. 커스티를 깨운 적이 없죠. 근데 만약 과거에 깨웠었더라면 she would be, 그녀는 지금 왜 울고 짖다? 울부짖고 있을 겁니다. a worse, 더 나쁘게는 she would be angry, 화를 내고 있을걸요? and a fist, 그녀의 주먹들은 would fly, 날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your names, your가 너의 뜻도 있고 너희의 뜻도 있죠. 너희들의 이름은 굉장히 딱딱하죠? what are your names인데 문법을 지키지 않으면 딱딱해 보입니다. 이 앞에 설, 그 장교가 bark, 지저대다. 지저대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bark가 명사로는 나무 껍데기 있죠. 근데 동사로는 지저대댑니다. 엘머리 조헨슨, 엘머리 조헨슨입니다. and this, 그리고 이 사람은요, my sister, 저의 여동생인 quiet, 조용히 let, 시키다죠. 동사실 앞에 나온 묘념입니다. 시켜, hurt, 그녀로 하여금 speak, 말하도록 말하도록이면 to가 있어야 되는데요. let은 하마릇 헬프죠. 이 동사에 틀을 쓰지 못하는 사역동사입니다. 빼고 해석하죠. 말하도록 or self for 더하기 셀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말하도록 내보내둬 your name, 너의 이름은 뭐야? he was glaring glare 노려보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 태양이 사람들을 빛을 쨍쨍 비추는 것처럼 노려보다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보다 뒤에 작은 점 누구누구를 앨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앨런 스왈로우 스왈로우 삼키다인데 여기서는 침을 삼키다겠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긴장했을 테니까요. 리사 리사입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and clear her throat 클리어 말끔히 치우다 Throat 목구멍 목구멍을 말끔히 치우는 방법이 뭐죠? 헛기침으로 닿습니다. 목청을 가다듬다 목청을 가다듬은 다음에 리저 조한슨 리저 조한슨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리아피셀 그 장교가 still 쳐다보다 응시하다 이건 글리하고는 다릅니다. 글리어는 노려보다죠. still는 그냥 쳐다보다 뭐를 damn 그들을 grimmie grimmie 무서운 grimmie 무섭게 now 지금은 마마 엄마가 said 말했습니다. 있는 방법입니다. strong 강한 반대말 weak 강한 목소리로 we have seen 시소신 이제 여러분이 보셨죠? 네요 we are not hiding hide 숨기다 저희는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아요. anything 어떤 것도 any 어떤 도 may 뭐뭐 해도 된다 my children will 원래 may 여기 있었죠? 물어보는 말 만들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아이들이 가도 될까요? 다시 to bed 잠자리로 the officer 그 장교가 ignore ignore 무시하다 her 엄마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